지금까지 그와 같은 내용들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입학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특히 뿔네임으로 반드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패스포트 요건이라든지 관련되는 증빙서류에 일치하는 입증 가능한 그와 같은 뿔네임으로 완벽한 이름으로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서류는 다 영어 기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서 다녔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를 다녔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도 역시 영어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역시 영어가 아닌 중국어 일본어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영어로 공증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류는 원칙적으로 original 원본을 제출해야 돼요.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본이 안 된다고 하면 사본을 제출을 하는데 반드시 바로 공증이 되어져 있는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직인이 있어 가지고 원본 대조필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서류는 반납되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입학 서류가 제출되면 그 이후에는 취소라든지 또 이렇게 반환과 같은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잘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how to apply 전형하는 지원하는 방법이죠. 연세대는 지원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지원 방식입니다. 바로 direct application to uic. uic에 직접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서류로 이렇게 데드라인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부분 될 것은 사실은 그 uic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입학처에다가 오프라인 서류를 우편으로 이와 같이 제출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데 그 방법 말고 또 편리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common application 공동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공동지원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ommonapplication.org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것은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사이트입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 common application 그 기준으로 해서 find a college, plan for college, apply to college, support your students 부분 것에 각각의 메뉴로 되어져 있는 여기 commonapp.org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미국의 대학들 주로 많이 지원할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지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commonapp.org를 통해 가지고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 자료는 역시 데드라인 전까지 서류 제출은 우편으로 이와 같이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좀 다이렉트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부분 것에 있어서 직접적이다 좀 신속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common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두 번째 방법을 써도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UIC 외국인 전형에 대한 전형 분석 사이미 대표 샘 홍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